서울교통공사 우리 열차는 대화, 대화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대화, 대화. Thank you.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2번역은 경찰병원, 경찰병원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National Police Hospital. National Police Hospital.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가락시장, 가락시장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암사, 모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가락마켓. 가락마켓.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8.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수서, 수서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수원, 왕십리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수인 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수서, 수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수인분당 line.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일원, 일원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일원, 일원.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대청, 대청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대청, 대청.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학녀울, 학녀울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학녀울, 학녀울.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대치, 대치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대치, 대치.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도곡, 도곡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수원, 왕십리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수인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도곡, 도곡.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수인분당 line.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매봉, 매봉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매봉, 매봉.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양재, 서초부청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신사, 광교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양재, 서초구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신분당 line. 잔팡 다우 잔시, 양재, 서초구청장. 맘만하구 양재, 서초구청역이です.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남부터미널, 예술의 전당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남부바스 터미널, 소울아트센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교대, 법원 검찰청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잠실, 사당, 신돌인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ourt and Prosecutor's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umber 2.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장암, 성남 방면은 7호선으로, 개화, 중앙보원병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9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Express Bus Terminal, Express Bus Terminal.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7 or line number 9. 前方 도전 시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장. 마머나크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역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잠원, 잠원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잠원, 잠원.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신사, 신사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광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신 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사, 신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압구정, 압구정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압구정, 압구정.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친밤다잔 시 압구정, 압구정잔. 맘만하크 압구정, 압구정역이です.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옥수, 옥수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문산, 용산, 덕소, 용문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경위 중앙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옥수, 옥수.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경위 중앙라인.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금호, 금호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금호, 금호.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약수, 약수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응암, 신내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약수, 약수.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6.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동대입구, 동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국립극장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동국유니버시티. 동국유니버시티.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충무로, 충무로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진접, 사당, 오이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충무로, 충무로.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blue line. Line number 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을지로 3가, 을지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신촌, 잠실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을지로 3가, 을지로 3가.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umber 2.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종로 3가,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천안, 인천, 소요산 방면은 1호선으로. 방화, 하남 검단산, 마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종로 3가, 종로 3가.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dark blue line, line number 1 or line number 5. 천안, 인천, 소요산 방면으로 3가, 종로 3가, 종로 3가, 종로 3가역이です.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안국, 현대건설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안국, 현대엔지니어링 앤 컨스트럭션.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경복궁, 정부서울청사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경복궁, Government Complex, 서울. The doors are on your left. 진풍터장시, 경복궁, 정부서울청사장. 마모나크, 경복궁, 전부서울청사역이です.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독립문, 독립문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독립문, 독립문.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홍제, 서울문화예술대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녹번. 녹번.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불광, 불광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독바위, 응암, 신내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불광, 불광.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6.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연신내, 연신내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응암, 신내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연신내. 연신내.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6.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구파발, 은평 성모병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구파발, 은평 St. Mary's Hospital.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삼송, 삼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삼송, 삼송.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원흥, 원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원흥, 원흥.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원흥, 원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원흥, 원흥.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화정, 화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화정, 화정.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대곡, 대곡역입니다. 이번 역은 대곡, 대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문산, 서울역, 용문 방면은 경희 중앙선으로. 소사, 원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서해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대곡, 대곡.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경희 중앙라인 or 서해라인.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백석, 백석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백석, 백석.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마두, 마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마두, 마두.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정발산, 정발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정발산, 정발산. 출입문 닫습니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주엽, 주엽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주엽, 주엽. 출입문 닫습니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희망 가득한 아름 안고서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행복 찾아내르는 우리 친구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대화, 대화역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대화 대화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마もなく終点 대화 대화역이です. 두 번째 thin 두 번째 두 번째 스 두 번째 일 unut